안녕하세요. 홍주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곳인데요. 후지 환경에 대한 변화가 있어 이 부분 다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새로 촬영한 화면으로 훨씬 깔끔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는 이전 촬영분에 확인하기로 하고 새로 촬영한 화면으로 변화된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가을에 촬영했었네요. 이번 화면은 전체적으로 푸르른 풍경이라 싱그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후지에는 지난번에 있었던 창고와 화장실을 멸실하였고 뒤쪽에 일부 있었던 담장도 정리하여 전체적으로 깔끔한 모양새입니다. 감나무는 남겨두었네요. 도로 뒤편의 국선으로 이루어진 경계는 직선으로 지적 확정 예정되어 있어 면적 변화 없이 모양은 더 예뻐질 예정입니다. 더 깔끔해졌고 더 예뻐질 토지로 바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인이 정말 좋은 조건이죠. 이전 영상 바로가기는 우측 상단과 최종화면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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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